예 슈퍼 슈퍼 다마스 벤 자 오늘 뭐 뜯고 한다고 뭐 손이 막 되게 풀어 불편해 했잖아요 왜 차 분해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했나요 쉽게 했나요 쉽게 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마을 가시가 다 튼다고 그래가지고 깔끔하죠 이런점들 좀 식이속을 알 수 밖에 없어 추운 날 어쩔 수 없어 예 자 깨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몇 점 백 점이요 네 백 점 예 오늘 그 문재인 지지율은 몇 점입니까 5점 깜짝 점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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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고 있죠 지금 다 못하죠 그냥 뭐 김정은이가 뭐 만들었다 sldm 알죠 야 그거 미국 초토화 시킬 수 있겠던데 보니까 김정은이가 야 그러면 햇빛 전척이 아니네 그쵸 냉면 냉면을 왜 먹으러 간 거야 야 진짜 냉면 먹고 욕 처먹고 냉면을 왜 처먹으라고 냉면 먹으라고 통일이 왔다고 아유 도라이 새끼들 이제 북한하고 얘기지 맙시다 북한이 넘어온다면 총두고 나갈 자신 있죠 자신있지 일당백으로 싸워야지 어 맘에 듭니다 어 담았어 어 응 잘한 것 같아 예 빈 박사 것 들었나요 빈 박사 예 고맙습니다 기능만 사는 대충 예 그래요